오늘은 영업을 왜 해야 되는지, 영업을 하면 어떤 점이 좋은지 알려드릴게요. 영업 경력을 쌓으면 커리어 관리에 굉장히 중요한 커리어가 생깁니다. 일례로 저도 첫 직장이 보험회사 영업사원이었거든요. 그게 평생 저한테 좋은 커리어가 되더라고요. 영업을 해봤다는 거, 정식으로 배워왔다는 거. 그래서 저는 저희 딸에게, 대학생인 저희 딸에게 보험 설계사를 하라고 권했어요. 너무 감사한 건 두말 않고 하더라고요. 벌써 2년 차인데요. 아직 재학 중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2년의 영업 경력이 쌓였습니다. 자신감이 쌓였습니다. 이처럼 영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는다는 것은요. 단순히 고객을 많이 만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. 영업 경력을 통해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이점들, 장기적으로 매우 큰 도움이 되거든요. 이번 방송에서는 영업 경력을 쌓으면 좋은 점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요. 실현 가능성 있는 계획을 세우고 행동하는 데 능숙해집니다. 이것은 고객을 자주 만나고 그들의 요구와 피드액을 직접 듣기 때문입니다. 현실적인 관점을 반탁으로 아이디어를 발전시키는 능력은요. 영업 경험을 통해서 얼마든지 얻어질 수 있습니다. 예를 좀 들어볼까요? 전기차 충전 사업을 한다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. 한 스타트업 대표가 전국에 전기차 충전 스테이션을 설치하는 사업을 제안했습니다. 이건 큰 자본과 정부 협력이 필요한 사업이지만요.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. 반면에 출장 충전 서비스를 제안한 또 다른 스타트업은요. 보다 현실적인 접근 방식을 통해서 성공 가능성을 높였습니다. 영업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차이를 더 잘 인식하고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. 왜? 직접 만나봤으니까요. 고객의 소리를 들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일례로 스타트업분들을 보면 안타까운 게 그냥 친구들끼리 아는 분들이 회사를 만들다 보니까 직원이 적으니까 마케팅팀은 만들어요. 그런데 영업팀을 안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. 영업팀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거절을 안 당해보잖아요. 거절을 안 당했으니까 고객의 소리를 못 들었잖아요. 마케팅팀은요. 돈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. 직접 고객을 만나지 않습니다. 여기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. 실질적인 사업 가능성, 시장을 영업하는 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영업 출신의 사장님이 실패할 확률이 적다는 그런 통계도 많이 나와 있어요. 두 번째는요. 사기를 당할 확률이 좀 적어요. 아무래도. 영업 경력을 통해서 다양한 고객과 거래 경험을 쌓다 보니까 거절도 당하고 실패도 당하고 그러잖아요. 신뢰할 수 있는 거래와 그렇지 않은 거래를 구분하는 능력이 생깁니다. 이건요. 사기를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영업 경험이 없으면 처음 만나는 고객과의 거래에서 실수를 저지르기 쉽거든요. 계약서 작성할 때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. 영업 경험이 많은 사람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 독소조항이 있는지 계약이 제대로 작성됐는지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. 반면에 경험이 부족한 사람은 이러한 부분에서 실수를 해서 나중에 큰 손해를 입어요. 사기 아닌 사기를 당하는 거죠. 상대가 의도적으로 독소장을 넣은 걸 못 찾아내니까 그럼 뭐라고 법적으로 할 수도 없는 겁니다. 이렇게 영업 경험을 통해서 다양한 계약 상황을 겪으면서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는 되게 중요한 건데 생존력이 높습니다. 영업 경력을 쌓으면 생존용이 강화되거든요. 이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더 중요한 요소로 작용이 됩니다. 영업을 통해 다양한 거절과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겨요. 많은 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에 있다가 퇴사하는 분들이 영업을 못해봤기 때문에 많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런데 영업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큰 족심되지 않고요.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. 그리고 뭘 팔 수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는 것도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생존용이 높습니다. 아무래도 개인 사업으로 독립했을 때도 훨씬 유리하겠죠. 자 결론입니다. 영업 경력을 쌓는다는 건 단순한 판매 기술을 넘어서는 여러 가지 중요한 능력을 키우는 과정입니다.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사기를 예방하고요. 생존용을 키우고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능력은 모두 영업 경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귀중한 자산입니다. 영업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꾸준히 경력을 쌓아 나간다면 장기적으로 큰 만족과 성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영업하시는 모든 분들께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. 도움도 있습니다. 원장.